온주에서는 12월 31일 날 온주에 살았던 사람을 온주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주는 세금이 한해 소득 7만불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썰탁스를 징수하는데요. 썰탁스 계산은 세금액이 4,289 이상일 당시 세금에서 4,289불을 제한 금액의 20%를 곱하고 또 세금에서 5,489불을 제한 세금에서 또다시 36%를 곱한 금액을 더해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또한 50만불 이상의 소득의 2% 추가 징수가 따름으로 그것은 2% 솔탁스라고 하는데요. 고 수입자의 세금율이 헬스탁스 1.2%까지 감안하면 50%를 훌쩍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때 얻는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세금 이연 등의 절세 효과를 앞으로 더 확산해서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